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날을 기념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지체장애인의 날, 그 의미를 박성용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전국 지체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제20위의 전국 지체장애인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11월 11일은 지체장애인의 낙입니다. 지체장애인의 날은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의미하는 숫자 1로 구성돼 전국 지체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의식을 제고하고자 제정됐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매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며 복지 시련을 향한 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뜻깊은 의미가 담긴 행사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김광한 중앙회장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대회사를 전한 김광한 중앙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당사자주의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이 온전한 자리과 자기주도적인 삶의 주체성을 천명하기 위해 제정한 지체장애인의 날입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현 상황을 점검하며 특별한 의미를 나누고 미래의 비전과 방향성을 갖고 저합니다. 오늘 지체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새로운 망가짐으로 세상을 우리가 바꾸겠다는 자신감을 다시는 계기가 되도록 합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협회의 발전사를 되돌아보는 경과보고와 권리 증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습니다. 국제TV 뉴스 박순용입니다.